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취도가 높습니다. 때에 귀감이 되며 모범적인 학생입니다. 이 실장님 수고하세요. 내 꿈은 비싸다. 가끔 졸라 토 나오거든요. 내 손 냄새가야. 우리? 아무것도 안 해도 쉬워지니까. 이 핸드폰 찾으려면 뭐까지 할 수 있어? 너 원하는 게 뭔데 도대체? 다시 모으면 되잖아. 네 사업으로. 너 그러다 죽어. 거친 거 같애. mejor поговорir. 내가 다시 타 masculin이다. 나의 미소는 그 사람 성취롭게 달려왔습니다.